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모든 것은 전공위가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정부 관리들도 알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나도 알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는 겁니다. 전공위 미복기 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이런 병원 PA 중심의 무슨 병원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 그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정치적 수사입니다. 올해 내년 후년 우리 함께 남은 여러분들 시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위와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미복기 전공위들은 그냥 바로 군에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복귀하는 전공위에 대해서는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겠지만 미복기 전공위들은 의무사관 후보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해야 된다. 그냥 평사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가간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군에 복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 분께서 제가 암환자인데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환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으시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또 억박 지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급할수록 깊게 이제 정도를 따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래도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는 동화일보가 중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논조를 그렇게 조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나왔던 것처럼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전국에 44개 권력의 언급센터 언급센터당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언급환자를 대합니다. 네 달 말까지 한 10군데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차분하게 동화일보가 다뤘네요. 다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의대 정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공의들이 언급실을 비웠습니다. 뇌출혈이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보람으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떠났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언급센터를 포기할 수 있냐 전문의들 한번 생각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올바른 사람 같으면은 오죽했으면 전문의들이 그 자리를 떠났겠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균행 잡힌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언급중증환자진료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입니다. 언급의료진의 연약한 처우와 의료사고 위험을 외면하던 정부가 일방적 의대 정원 발표로 전공의의 이탈구시를 주더니 5개월째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정상운영되도록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 여러분들 장기과제가 되는 거지 지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논조를 유지하는 것만 하도 놀라운 일인 거죠. 이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갑자기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는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어쩔 수 없는 죽음에 몰아넣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결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인데 이런 종류의 찬성 반대 비율은 처음에는 나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세계 준비한다든지 전세계 여름 준비해서 환자 고쳐준다고 하든지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문의마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 보면 전문의가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예전에 전체 의사의 40%가 전공의였지만 전공의가 다 나가버리 0% 가깝게 되니까 자연히 전문의 비율이 높아져 전문의 중심병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없어 전문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황당한 전문의 중심병원의 실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의도 나간다니까 다음은 간호사 중심병원입니까 미봉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제 방송 보고 이름 남기신 몇 분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 장관께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병원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 병원을 기대하고 있다. 온통 나오는 것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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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대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안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대만 하는 겁니다. 의료 소송 이후에 휴우증으로 병원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산부인과 운영 중에 빚듬에 올라간 분도 주변에 계십니다. 자기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모르는 대통령과 주변 공무원들 또 정부 주장에 선동된 국민들이 의사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의사 직업이 얼마나 혹독한지 곁에서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픈 환자들 곁에서 애쓰시는 의료 종사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부자되는 것만 보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도달했는데 무엇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각자 개인의 생과 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들이 윤 정부의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 멀쩡한 체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막다란 골목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용 성행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대략 3만 명이 넘습니다. 현직 활동적인 의사들 11만 가운데 3만 명이니까 이미 30%에 당합니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후에 의대생들은 졸업 이후에 미국 의사 시험 이후에 미국 의사가 되거나 비필수과 의료 수련의 전문의가 되거나 일반의로 바로 피부 미용으로 들어가거나 필수 의료과 수련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전공의 사직 자유와 급히 늘어난 의료 소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필수 의료과는 절대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낮은 수가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 소송의 일상하가 필수과 지원생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응급실과 권역 외상센터 등은 단순한 해당 진료실이나 센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응급센터는 필수 배후 진료과들이 버티고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마취과, 영상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이 골고루 뒤를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배후 진료과가 없어지게 되면 10%짜리 응급센터가 되는 겁니다. 응급상태가 해소되게 되면 각 병동으로 환자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필수과는 낙수가이다. 2천명 정원할 테니까 많이들 낙수되어서 낙수가에 종사해라. 사람 살리는 바이탈은 낙수된 애들이 할 것이고 숙가인상은 없다. 이렇게 한 분께서 조롱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조롱이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sh님께서 의사분 같습니다. 의사분이 쓰신 걸 같이 보입니다. 인간답게 정직하게 시간에 부여받은 생명의 충실함에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절실히 느낍니다. 이제 제 후배들 후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온통 미친 자들의 정상인쯤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괴로운 정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공박사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된 거죠. 범죄자들이 이런들 다 일어서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거죠. 이분 말씀이 의료계에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계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짜가 전부 여러분들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를 다 가짜로 여러분들 다 그냥 돌려버리는 세상이 되니까 전공의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윤 대통령만 설득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홍루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그래도 경제지에서는 냉정한 글을 많이 울리는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을 쓴 겁니다. 150일 전공의 사태가 남긴 교분. 경제지니까 정치적 맥락을 떠나 가지고 사실을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이 됐는데 그냥 정부의 의용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정갈등은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계획은 물론 연금계획, 노동계획, 교육계획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참 딱한 것이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회인데 다른 사회에 뵈어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느냐 이야기죠.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사실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바로 진짜를 찾는 노력이잖아요. 진짜가 뭐냐 전부가 다 뭐죠 전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적 냉정한 논설을 자주 싣는 한국경제신문이 5개월째 여러분들 지난 의료사 때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의사가 잘못했다. 의정개혁이 여러분들 힘든 걸 보니까 다른 개혁처럼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짜인데 누구도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누구도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국의 비극입니다. 선거가 여러분 달라고 완전히 가짜인데 가짜라고 아무도 이야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료사 때가 완전히 이런 게 가짜인데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안께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벌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당대는 그렇다고 치다라 다음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런 큰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도 여러분들의 말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이 사슬을 한국경제신문이 싫으니까 밑에 여러분들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천이 좋은 것은 이천 쌀 뿐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10% 안팎 정원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행 조건을 배짱 뿌린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의 원인이 뭔지 글을 쓰신 분은 모르시나 봅니다. 지방은 환자가 없고 필수가는 숫가가 원가 이하인데 누가 여러분들 필수가에 가겠습니까 제가 의사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허연 거짓말을 그래도 한국에서 정론지 가운데 쓴 경제신문에서는 질이 굉장히 높은 신문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런 수준을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의사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딸 아들이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더라 사람은 태어날 때 의분 정의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항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저 집에 여러분 아들이 의사한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말과 글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렇게는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의로 사태는 왜? 출발 자체가 이런 거짓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이나 대통령께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넘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서 부작용이 누적될 겁니다. 보시죠. 전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대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대생 유급 불가피할 겁니다. 아무리 이런 땜방질을 하더라도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의 대학이니 뭐 별소리 다 하더라도 5천억 정도 여러분들 병원마다 5천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큰 병원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들 그거를 다 댈 겁니까? 사람들이 수술이 급감하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갈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이식 수술이 현장에 줄어가면서 사망률이 7% 10%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기자들이 그게 알려질 겁니다. 제약업계라든지 의약품 이런 공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가 될 겁니다. 사립대학 국공립대 그 경영난 어떻게 메울 겁니까? 그게 수십조 될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야기죠. 한 병원당 4천 5억에서 5천억 정도 되면 고대 4천억 연대 4천억 그거 어떻게 메울 겁니까? 수련 병원이 100 여러분들 한 40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마다 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런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전공의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언급센터가 일단 무너지겠죠. 그럼 그 원성을 어떻게 여러분들 들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가짜 약을 팔았다는 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나 위험을 감내하기에는 2025년도 이과대학 정원을 고수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그동안 행적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뭉개고 그냥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크게 당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 주제 6개 그리고 보시면 의료 사태 관련 4가지 주제 오늘 다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다음 내일 4시 50분에 또 심차게 하루 이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